저를 믿으시겠습니까? 안다고 말씀드리면 저희 마음 아버지께 귀 한번 기울여 보시겠어요? 너라도 차라리 교회나 나가 봐 너를 기대하는 거니까 네? 난 네가 있잖아 우리 호언이가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듣고 싶어서요 너무도 깊은 푸르름을 무심코 누나 나 누나 보험 아니야 참 웃긴 일이야 나 누나 나 누나 나 누나 나 누나 나 누나 나 누나